광주 지역에서 무리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3월 한 달간 광주 가로수 가지치기를 조사한 진행한 결과, 23개 지점에 41개의 과도한 가지치기 사례를 조사했고,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6곳, 북구 5곳, 서구 5곳, 광산구 4곳, 남구 3곳을 발견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은 나무 전체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단체는 올바른 시민인식 개선과 함께 가로수 관리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